맞춤 가구의 명가 영진 싱크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희 영진 싱크대는 싱크대, 북박이장, 신발장, 부엌 가구 등 각종 가구들을 주문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. 어떤 가구든지 장인정신에 입각하여 섬세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하자가 없도록 완벽하게 제작해드리며 고객님께서 100%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언제나 고객님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며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